햇빛은 뱃돌이 나와라, 아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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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햇빛도 촉촉하고 머리도 촉촉하고 추워 매우 추워 아니, 그 정도로 아직 더운 날씨가 아닌데? 추워 더워? 아, 근데 약간 볼도 빨갛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추워 추워 아이고, 삼촌, 시원하라고 손붙이지? 저렇게 하면 더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뱀풍이에요? 가만히 쉬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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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침 마르는 거야? 뜨거워서? 아, 못 사네, 진짜! 근데 저 꽤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게 침이 마르면서 시원해져요 저기요 들어가? 덧없지, 거기는! 거긴 동굴이 아니야 뜨겁지! 아, 이게 웬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 있나? 그러니까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있네, 뱀풍이 아니, 왜 맥주한테 저래? 괜찮아? 아프지 아, 이거 아까 왜, 맥주랑 왜 싸우는 거야? 이거 아주 덥고 아프고 저 등 다 젖은 거 봐 진짜 또 있을까요? 어, 이거 그래, 그래, 그래 차라리 옷을 벗어 그래, 그래 어 어우, 저 옷 젖은 거 봐 또 있을까요? 아이고 옷도 혼자서 잘 벗고 그래서 물티슈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좀 시켜줘요 아, 귀여워 아버님들 중에 가끔 저렇게 물티슈로 그렇죠 겨드랑이 똑같고 물티슈로 아이나 이게..? 자, 이제 만족해 시원하대요 이제 좀 살만해? 안녕하십니까